ivan- o 애교한 게 있었는데 갔나? 야 우리야 깨웠나 보다 하자 아니 여기서 자네 여기서 자네 가을이 왔어요 도시리 도시리는 오늘도 산책을 합니다 가요 빨리 가슴이 긁어요 가요 하자 가자 가자 도시리는 밖에서 오줌 못싸요 깔아줘야 싸는 애에요 깔끔쟁이 완전 깔끔쟁이 그냥 싸본적이 없어서 왠간이 급하지 않은 이상 깔아줘야 싸는 애 근데 밖에서 똥은 싸요 왜냐면 발약근이 발약근이 잘 조여지지 않고 힘이 없어서 무조건 삽니다 도시리는 원래 개가 그렇죠 가자 집에 안가 집에가 응 집에가 오줌 수고하자 오줌 오줌 아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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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으로 되어있어 자 오늘 밥 투시리밥 먹어봅시다 아침밥 아침 배고팠죠? 밥을 좀 잤나? 등짝이 옷을 등짝이 등짝이 꽉 맞아 투시리 살쪄가지고 새찌면 안돼 이제 끝에 잠그면 꽉 맞아서 풀어졌더니 뭐여 옷이 왜저래 옷이 붕 뜨네 할머니 쫓기에요 할머니 쫓기 도시리 할머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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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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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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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